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더 늘려야겠다. 빠르지. 이거를 더 늘려야겠네. 이렇게 떠는 것 같은데. 저 존경하는 우리 채영 선배님과 함께 춤을 추러 왔습니다. 저는 뵌 적이 있는데 아마 선배님께서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.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예전에 멜뮤에서 제가 백업하러 왔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. 오셨어요? 아, 그래요? 오셨어요? 가장 무서워. 여기가 왜 떨려. 떨린다.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? 어떡해? 에너지로 이제 웬만하면 안 좋는데? 어쩌면 이건 떨리긴 하네. 너도 떨리니? 나도 떨려. 아, 너도 떨리니? 나도 떨려. 나도 안 떨려. 줄은 벗으면 안ller. 아, 푸슝푸, 숭푸슝. 슉슉. 슝슝. 슝슝. 누가 이렇게 양파가ivid이 없. 비정. 내가 여기. 응 괜찮습니다 다행이죠 괜찮은 전화 할 수 있어 힘을 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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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혹시 모팅 그런 거 있어요? 어 이거인데 이렇게요?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포즈를 잡고 한번 넘기는 쪽으로 저도 한번 잡아주세요 어? 잡아주세요 저는 없어요 아 없으세요 제가 없어요 제가 잡고 네 또 딱 하면은 연준씨 투바투 하고 네 만나서 그대로 편하게 그러면은 하고 포즈를 하고 끝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조명 조금만 저쪽으로 할게요 그럼 한 벨 3개씩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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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잖아요. 장난 아니시더라고요. 아니요 아니요. 워크멀스가. 선배님은 아니 잠깐. 저희도. 예전에 선배님이 룸메즈가 왔어서 다른 아티스트들이 백업댄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요. 진짜요? 네. 엄청 오래전 아니에요? 아니요. 선배님한테 너무 코입 부르셨을 때는 그러면 한 8년 전? 네. 근데 그때 선배님이 저한테 너무 인사를 밝게 해주셨는데 아 진짜요? 감사하겠구먼. 나중에 저렇게 대화하겠구나. 그럼 사실 그때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. 그러면 그때 백업댄서부터 하셨었구먼.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선배님 같은 테스트를 아 저보다 훨씬 더 힘이.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럼 감사드린다고 나중에 만나면 말씀드릴께요. 아 제가 말씀해주세요.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. 아 아 어 좋은데요?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네, 좋습니다. 오, 이거 잘 나왔는데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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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한번 더 체인지 시켜주세요. 너무 영광이죠. 신분 나오시면. 좋아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태양 선배님과 젤런지를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. 사실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진짜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면서 너무 월모델이던 선배님이셨는데 이제는 같이 이렇게 챌린지를 찍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나도 멋진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. 후렴하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, 태양 선배님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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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